자 이제 마지막 그 섹션 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베이식 리서치 기초 분야에서 이제 유전체 연구를 할 때 AI 어떻게 쓰이는지 어 그리고 뭐 D2C 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 임상적으로는 어디에 쓸까요 임상 제노믹스 쪽에 쓰이는 어떤 아플리케이션 요런 부분들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 제노믹스 쪽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Variant Curling 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utation 이라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체에 어딘가 변형이 있는데 그 변형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하고 질병하고 연결 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Variant Curling 이라고 부르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유전체에 대한 임상적인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구요 이때에는 각각의 유전체의 그 변형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population 할수와 관계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하고 뭐하고 모이고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딥더닝 기술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 결과를 잘 낸 그 유명한 네트워크가 Deep Variant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특히 더 유명해졌고 네이처에도 나고 뭐 이랬던건데 기본은 이제 Conversion on Neural Network을 활용을 했어요 CNN 기반으로 활용을 했고 어 이때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많이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총 도원해 가지고 거기에 머신러닝을 얻게 해서 되게 복잡하게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그 딥러닝 일반적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유전체하고 시퀀스만을 집어넣고서 거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들보다 더 결과를 잘 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 분야 연구 많이 하시던 분들을 멘붕 일으킨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튼 뭐 되게 잘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추정컨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술이 굉장히 큰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복잡한 형태의 어떤 것의 특징을 잡아내는 걸 엄청 잘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 엄청난 그 시퀀스 데이터 안에서 복잡한 서로 간의 연결 관계를 찾아내는 거를 확실히 인간들이 그동안 알아냈던 것들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대략 한 요정도로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딥베리 인티전트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런 종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읽어온 거 하고 레퍼런스 하고 그 중에서 후보가 되는 배리에이션 되는 것들 배리언트를 찾고 쭉 쌓아 올려 가지고 이미지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학습한 거 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게 배리언트다 찾아내는 거고 트레이닝 자체는 레이블링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해 가지고 틀린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제일 많이 쓰는 학습 이론이죠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더니 이게 이렇게 파일업을 파일업이란 게 리드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쭉 쌓아 올려 가지고 그 전체를 한번 쭉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낸 거에서 어디가 좀 가장 큰 문제가 되는지 찾아내고 거기에서 제노타입의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해 내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구조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는 아닌데 굉장히 잘 해내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2017년 데이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거는 옥스포드 나노포 테크놀로지 라고 하는 회사의 그 시퀀싱 기술이 딥러닝 기술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거와 관계된 건데 아 이건 이제 진단 기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현재는 일루미나 같은 회사의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일루미나는 PCR 기술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롱리드라 그래요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베이스 페어를 읽어냅니다 롱리드가 이제 좋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장비도 크고 장비도 비싸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옥스포드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옥스포드 나노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유전체 학군에 굉장히 큰 변화를 끌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해요 드라이 기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 그래서 되게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거 미나이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그런 엄청난 기술 혁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유전학 분야에서는 별로 못 쓸 거다 또 바이러스 일부 찾는다든지 미생물학 이런 데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 평가를 박하게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얘가 롱 리드를 못 해요 긴 거를 못 읽고 숏 리드를 해요 그러니까 짧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긴 거를 이제 묶어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긴 거 묶어내서 찾아내는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하면 얘가 틀리는 오류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한 20-30% 틀리나 해서 엄청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정도 틀려 가지고는 인간 유전체 데이터 연구에는 못 쓴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쌓아 가지고 이게 겹치는데 자꾸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짧은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답이에요 드래프트 어셈블리 원래 가지고 있는데 긴 거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 짧은 것들을 잘 붙는 데까지끼리 뭉쳐 가지고 싹 쌓아 올리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리면 전체를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딥러닝 이용해 가지고 학습도 하고 해서 한번 길게 읽어서 봤더니 굉장히 잘 맞더라는 거지 오류율도 롱 리드 한 거에서도 롱 리드도 틀리거든요 몇 개씩 틀려요 롱 리드 한 거와 비교했을 때 별로 손색 없을 정도로 되게 에러율을 많이 줄였어 뭐 이런 연구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게 만약에 그 정도로 이렇게 옥스포드 나노포어 테크놀로지 같은 거를 활용한 기계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다면은 소용화되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적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의 유전체학을 활용한 POC 장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또 하나의 굉장히 임상 유전학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전체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베리언트가 나오면 그것들이 어떤 종류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기술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프라이밋 AI 라고 하는 회사 건데 프라이밋 AI는 몇 종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유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들을 쭉 묶어 가지고요 거기하고 인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 가면서 어떤 게 양성 유전체 쪽이고 어떤 게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체 쪽인지를 변이한 변이들을 묶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종류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인간보다 이제 그 침팬지라든지 유연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인간에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좀 재밌는 모델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되게 잘 찾더라는 거죠 잘 활용을 해 가시고 찾아 봤더니 진짜 질병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를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를 엄청 잘 하더라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어디가 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리에이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베리언트 유전체가 좀 이상해진 걸 찾아가지고 이들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로 분류가 되는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야에서도 딥러닝이라든지 AI 기술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계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퀀스를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어떤 공간적인 특징을 보고서 인간의 질병하고 연결 지을 때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유전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잘 예측되는지 저게 잘 예측되는지 이런 종류에도 AI를 활용해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